이번 시간에는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저번 시간에 회원 정보 관리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법,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.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회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네이버, 다음, 구글, 옥션, 페이스북, 트위터 이렇게 주요한 사이트들을 리스트업 해놨는데요. 여기 있는 이 사이트들은 아주 큰 회사들을 운영하는 서비스들이고, 이곳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트들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이트들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사이트들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들을 다 경험해 보시면, 그 어떤 사이트라도 회원 가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번 시간에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따라하셔도 좋지만, 필요할 때마다 여기 오셔서 예를 들면 구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구글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보셔도 되고요. 옥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.